안녕하세요. 덴타이빈의 인기 강사가 되고 싶은 김세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4회에 걸쳐서 구치부 싱그 단일 임플란 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상을 함에 있어서 저의 임상적인 프로토콜을 확립해 놨는데요. 그 프로토콜과 함께 임상을 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을 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본 강의는 4번으로 4회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임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수립해 놓은 임상적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왜 그러한 프로토콜을 수립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직 공간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보출물의 타입이 달라지는데요. 그것도 살펴보고 특징적으로 스크루 리테인 타입을 주로 하게 됩니다. 스크루 리테인 타입을 제작할 때는 UCL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데요. UCL 어버트먼트도 우리가 사용할 때 주의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공 과정에서 주의사항들이 있어서 그 주의사항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스페이스가 부족할 때, 수직 공간이 부족할 때 본 레벨 임플란트에 신입할 것인지 아니면 티슈레벨 임플란트에 신입할 건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UCL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몇몇 회사에서는 넌 프레셔스 메탈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스템에서는 MP캐스터 어버트먼트를, 또는 다른 회사에서는 CCM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스페이스가 충분할 경우에 과연 단일, 구치부의 단일 임플란트 수목을 스메이종을 하는 것이 괜찮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비션 타입 보출물이 왜 탄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다양한 임상 케이스를 보면서 컨비션 타입의 보출물의 효과성, 유효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임상 케이스와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동영상을 보면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 단계별로 임상적인 적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컨비션 타입의 보출물을 제작할 때는 어버트먼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디메이드와 커스터마즈 오토먼트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레디메이드를, 어떠한 경우에 커스텀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저의 기준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크루 유정이나 컨비션 타입의 보출물을 제작할 때는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도 살펴보고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제가 작성해 놓은 플로우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지난 제 임상 경험 동안 제가 수립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즉 수직 공간의 양에 따라서 보출물의 타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좀 복잡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 강의가 끝난 후 아마도 이 플로우 차트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의 임상적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동의도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이러한 임상적인 프로토콜을 왜 임상에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임플란트 치료는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환자가 내원했을 때 환자의 진단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시겠죠. 그 치료 계획 자체가 일반적인 보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아마도 처음에는 수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즉 임플란트 식립을 하시겠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곤류착이 된 후에 보출 과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보출 과정의 첫 단추는 인상 체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공 과정과 임상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보출물이 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최종 보출물이 구강내에 장착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환자는 그것을 권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기능 중에 언젠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지관리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 환자는 언젠가 병원에 다시 내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 임플란트를 배울 때는 이 순서대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아무리 처음에 임플란트를 배운다 하시더라도 부디 순서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접근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즉 유지관리를 생각을 해서 보출물의 디자인 즉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임플란트 시술이 따라야 됩니다. 즉 적절한 임플란트 위치 또는 임플란트 식립 개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뼈의식이 필요한지 아니면 연조직 이식이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탑다운 또는 레스토레이션 드리븐 임플란트 프레스먼트가 유행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유지관리를 고려한 그런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시는 분과 같이 유지관리 기간 동안에 여러가지 종류의 임플란트 보출물의 문제점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게 푸드 임팩션이죠. 푸드 임팩션이고 또는 외과적인 것과 관련 없이 보출물과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서 이멀즈 프로파일이 안 좋다거나 또는 시멘 유종에 있어서 잔존 시멘트 때문에 나타나는 페리 임플란테이티스 또는 교환면 제로 특히 포스린 같은 것이 프렉츠되는 양상 그리고 시멘 유종 보출물에 있어서 잔존 탈락 또는 기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나아사의 풀림 또는 나아사 또는 어부트먼트의 프랙처 파절 또는 최악의 사항인데요. 임플란트가 파절되는 이런 양상들을 아마도 임상에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러한 다양한 보출물의 문제점 임플란트 보출물의 유지관리 문제점들 때문에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